민희 어디 갔어요? 지금 완전히... 뻗었어요 아 쉬고 있을 것 같아서 뻗었어요 근데 기쁜하겠다 왜냐면 저희가 오전부터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잘해줘서 네 할만큼도 했어요 마지막 팀은 유나씨랑 저랑 그렇죠 오 들어오신다 왔다 들어오신다 어떤 분들이에요? 오 대형님이시네 오 단체 손님이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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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인가? 이분들은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단원인데요 쌍둥이에요 아 쌍둥이 맞죠?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수상 경복도 많고 굉장히 실력파여서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말을 되게 잘하고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요 음악을 하면서 애들이 많이 좋아져서 식당 아직 안 하셨죠? 네 저희가 메뉴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 드릴게요 다 드려서 따뜻하게 맛있게 인심 좋은 식당 미니가 여기서 서빙을 하네 저희 미니가 18일 출전까지 불태우다가 지금 뽀뽀스.. 아니 뽀뽀떼 이렇게 나눠봤어요 오붓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잖아요 어머 어이없기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어이없기 좋아서 웬만한 저희들보다 훨씬 응 그러니까 너무 잘해요 말을 순간 지나오면서 셰프님 보고 또 미니인가? 아 진짜 미니를 닮았어 너무 생각보다 저도 저도 낯설지 않아요 미니가 굴복삼의 주워기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많이 드세요 네 하루 종일 썸냐는 힘드시겠는데요 아 근데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안 하는 부분을 막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 힘든 건 보람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진상총님 만나면 정말 아니 썸네 업무가 많은 것보다 진상총님 만나는 게 더 힘들다 보통은 맞아요 약간 말씀하는 거는 약간 평론가처럼 말씀하는 거 진짜 평론가처럼 막 와 말을 진짜 잘한다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원어치료 다니면서 원어치료 선생님한테 제균이가 가서 선생님 인생이 뭐예요? 이랬어 어우 야 갑자기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 주실래요? 되게 잘하네 사회 경험도 많아서 어른들이랑 교회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제가 따로 그냥 그 굉장히 다른 게 이게 옹심이가 들어와 있어요? 아 저 옹심이가 좋아해요 옹심이 곰창은 처음이라 제가를 삽봐요? 먹을 줄 아네요 양념장 추가해서 옹심이 맛을 한 번 보고 밥을 봐라? 아 가야지 밥 가야지 궁금하다 맛 평가 어떻게 하는지 괜찮으세요? 맛이 괜찮으세요? 쫄깃쫄깃하고 좋은데 쫄깃쫄깃하고 좋은데 야 음식 컬럼리스트 같은 평가였어요 진짜 음식 컬럼리스트네 잘 먹는다 아니 한 명을 하고 있잖아요 흠 흠 흠 한식다가 많이 가봐도 돼 여기만큼 깊은 맛이 나오는 데는 없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 정도면 미실랭 아닙니까 거의? 거의 한국인의 밥상 최브람 선생님처럼 이렇게 평가를 네 지금까지 들은 평가 맛 평가 중에 제일 너무 좋은 맛 평가여서 두 분은 어떤 악기를 던으세요 그러면은? 펑균이는 플룻, 재균이는 트럼펫 너무 멋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플루트하는 거랑 트럼펫하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훨씬 더 많은 연습량 연습량을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저거는 정말 보통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건 엄마의 희생이죠? 완전 희생과 노력 그냥 정성과 그냥 피담으로 키워내신 거예요 진짜 나는 그거를 이겨낸 게 너무너무 대견하고 신기한 거예요 미니 보면은 그런 거를 단 일출도 할 수 없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른이 돼서야 재능이 꼽히는 어른이 돼서야 재능이 꼽히는 어른이 돼서 재능이 꼽혔다고 저한테 포기하지 마요 그럼 몇 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주게 생각하게 스물 살 좀 넘어서부터니까 유명해진 지 6년밖에 없어서 아니 말씀을 너무 잘게 해 아니 말을 어쩜 어른이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잘한다 같이 토크쇼 한 번 같이 하고 싶네 캐네디 홀도 같이 갔다고 하면 캐네디 홀에서 한 명 할 것 같아요 제 작은 눈이 이만 들었잖아요 외국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흔치 않으니까 저렇게 캐네디 홀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멋있게 잘한 친구들 보면은 저는 항상 걱정이죠 왜냐면 15살이면 나중에 컸을 때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크면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게 항상 자다가도 이 아이가 혹시나 이 사람들한테 조금 외면을 당할까봐 이런 걱정도 되고 또 내가 늙으면은 얘를 이제 혼자 케어를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되고 그쵸 그래서 이제 항상 진짜 재균이 성균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 리더 만들어내고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놓일까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 이렇게 보면 발달장애 아이들 보면 그래서 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발전을 해요 안 하는 거 같지만 성인이 돼도 해요 성인이 돼도 해요 성인이 돼도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그나와 희망을 갖는 게 계속 자란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사는 거죠 혹시 민이 같은 그런 발달장애 친구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없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라고 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거 닭살이 아니라 소름이라고 이렇게 닭살이 아니라 소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멋있죠? 정말 멋있어요 오늘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초대하길 잘한 거 같아요 너무 제가 오늘 너무 감동받고 사실 저는 편스토랑 나올 때도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용기를 낸 거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내 일상을 담으려면 민이가 빠질 수가 없으니까 같이 나온 건데 제가 지금 1년 정도 넘게 이거 편스토랑 하고 있는데요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네 맛있게 먹어서 보답을 하려고 해요 오 한번 와 야 네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오늘 달팽이 식단 난리 났습니다 완벽해요 네 러븐이스 오픈 넣어드로 해결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은데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은하 고맙습니다 너무 은은하게 마무리를 해줘가지고 달팽이 식당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에요 기적이었어요